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일주일 가까이 묵었던 렐을 떠나서 이 옆에 있는 스리나가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날입니다 이동하는 데만 시간이 19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 간다고 배웅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바쁘신 분들이 저를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갈게요 10시 바이바이 10시 10시 조심히 들어가세요 가서 서울에서 봬요 안녕 재밌었어요 아 뭔가 1년 거의 가까이 지금 이제 여행하면서 의도치 않게 만난 사람들도 많고 동행을 구해서 만난 사람들도 많은데 진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랑 결이 맞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오랜만에 배낭매니까 진짜 무거운 느낌이나 여기 버스 중에 하나인데 표를 사놨거든요 일단 오피스로 가봐야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덕분에 네네. 네네. 나뉘를 보고 계실거에요. 어디에서 와? 한국에? 한국 해세 του. 아! 우리가 한국 해서부여서. 아! 내가 한국 해선. 한국 해서부여서. 아! 한국 해서부여서. 아! 카여여서. 아! 한국 해서부여서. 아! 정말 좋아요. 네. 한국 해센부여서 아님 정말 좋아. 네. 네. 그리고 라티노메리카안요. 4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또 스페인 형님을 만났네요. 말하는 거 듣자마자 바로 스페인에서 왔구나 싶었습니다. 잘 됐다. 같이 가는 사람 한 명 또 생겨가지고. 또 이게 또 여행 아니겠어요? 잘 됐어 잘 됐어. 버스 안에 한번 볼까? 어떻게 생겼나? 벌써 사람들이 많다. 아 더워. 어제까지 진짜 추웠는데. 갑자기 왜 더운 거야? 옆에 아무도 안 땄으면 좋겠다. 다행인 게 자리가 여기 두 자리, 이렇게 세 자리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아 근데 진짜 로컬 버스다. 그래도 한 15분 이따 출발하네요. 자리가 좁아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제 옆에 적당히 체격 쓰신 분이랑 둘이 앉아서 갈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만 내려가지고 여권 검사하고 여권 검사하다 보니까 한국 여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기 한국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가서 같이 투어야겠다. 어이가 없네. 지금 시간이 밤 10시 반인데 무슨 상황이냐면 버스 시동도 끄고 멈췄는데 아침 5시에 출발할 거래요. 지금부터. 운전기사가 자야 된다고 저희도 여기서 그냥 잘 사람 알아서 자라고 하네요. 한 3시간 있으면 도착하는데 방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한 8명, 9명 껴가지고 잘하는데? 나 여기 구석에서 자겠다. 와 또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한 사람당 100씩 내라고? 무슨 상황이냐 이거 또. 네? 살다 살다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네. 약간 사랑방 느낌. 그러니까요. 사랑방이 뭐 여릇이 그냥 이렇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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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셋이 여기 쓰라고 하네요. 원, 투,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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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시간을 그럼 여기 자야 되네요. 일단. 그냥 지금 밥. 다섯 시에 출발. 다섯 시에 출발한대요. 양치하고 자야겠다. 가방 그냥 버스 안에다 두려다가 들고 나왔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안에 전쟁이 다 있어가지고. 개운하다. 하자 이제. 그래.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잘 됐어 생각해보면. 그래. 자고 아침에 출발하는 거 뭐. 나도 누워서 잘 수 있는 거니까. 자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이불을 세겹이나. 하하하. 예술없어. 하하하. 헤비, 헤비. 몇 개를 까는 거야? 하나 둘 셋. 무겁다 무거워. 하하하. 어 어지러워 아 어떻게 자긴 자네요 생각보다 꿀잠 잤어 잠이 덜 깨가지고 버스에서 마저 자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이제 1시간 정도 진짜 19시간 걸렸네 제가 원래 멀미가 없는데 오늘따라 멀미가 좀 있네요 차가 진짜 좌우로 계속 흔들려가지고 아 시작했다 아 오래 걸렸다 19시간 딱 걸렸네 축축이 타야겠다 머네 숙소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얼마예요 지금 가시는 숙소? 일단 그리로 가실래 일단 갈까요? 여긴데 괜찮으세요? 아 네 여기? 완전 구석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일단 숙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정해가지고 백루피에 가기로 했어요 여기가 이 달레이크라고 호수를 중심으로 두고 번호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10번부터 막 15번 이렇게 아 저거 보트를 타고 들어가는 건가? 네 그런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럼 타고 왔다갔다 해야 돼? 네 숙소가 지금 저긴데 배를 타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 우리 이거 타죠 지금 없는 아저씨들은 50이라 두 명이서 50 20, 20, 20 뭐야 이 아저씨 정직하네 한 사람 한 사람당 20씩 내면 된다고 하네요 20? 20, 20, 20 20, 20, 20 hello friends 20, 20, 20 okay but 20? 20, 20 아아 숙소를 가려면 이렇게 배를 타고 가야 된대요 웃긴다 저 건너편으로 가야 돼 진짜 갑자기 분위기 못 드네 여기 스리나가르는 이렇게 보트를 타고 건너서 숙소를 가야 되나봐요 지금 사과 철이래요 여기 가을 날씨여가지고 사과? 오 이따 사과 하나 먹을까요? 아아 못 깬겠어요? 예 다 다 오케이 그냥 가고 땡큐 650 650 그냥 가고 뭐게? 오우 침대 두 개네 같이 쓸까요? 괜찮으시면 저는 괜찮은데 빨리요 상관없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같이 쓸까요? 제가 큰 거 쓰세요 제가 작은 거 쓸게요 저 짐이 없어가지고 어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아 그러면은 제가 354개요 아니요 아니요 같이 쓰시죠 형님 그러면 어 형님 맞으시죠? 어? 저 95년생인데 아직 92년생이요 아 그래 형님 맞으시네 아 감사합니다 뭐에요? 피스타치오랑 어? 아 피스타치오 진짜 좋아해요 한입에 털어먹는건가요? 음 맛있다 피스타치오 좋아해요 지금 우유 주세요 우유 형님 뭘 많이 들고 사시네요 영양제도 아 진짜요? 필요하시면은 저 하나만 오 영양제가 종류랑 다르네요 이게 비타민 B고 이게 아마 마그네 중 건강 챙기시는 사람이었네요 저도 비타민 좀 먹어야 되는데 어우 감사합니다 씻고 쉬다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 너무 좋다 오늘 형님이랑 하루종일 같이 돌아다닐거에요 지금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면 배가 있어야 돼? 당황스럽네 스쿠터 하나 빌려가지고 여기 한바퀴 돌면서 놀기로 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쵸? 뭐 살 때 저기 상점이 있거든요 뒤에도 상점이 있더라구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갔다 파는구나 와 신기하다 숙소가 배 위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찾아주는 방문 서비스구나 뒤에 젖었는데? 유일자적 가기 좋다 근데 낭만 있네요 다 이런식인거가요 그쵸? 고맙다 돈을 왜 안줘? 돈 줘야 되는거 아니야 그쵸? 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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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돈을 안 내면 그냥 가네 무임승차 했어 저사람은 그냥 돈도 안 내면 그냥 가버리네 완전 양아치다 오 파인애플 60 60 60 60 60 50 50 50 1 믹스 오오 이렇게 짜서 주는 거구나 이야 두잔 딱 나오네 응 응 괜찮다 어때서요? 딱 딱 괜찮아요 저도 달지도 않고 좋네요 오케이 저걸로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에 가시죠 천 형 해줄라 천에 가시죠 가보자 가보자 머리 위에다가 헬멧을 얹어놓은거 같은데 오토바이 많이 타보셨대요 이야 완전 깐지나는데 흰색깔 가시장님 아 형님 완전 라이더인데요 지금 폼이 와 이거 빠바밤 소리 나는거 아니에요 형님? 와 형님 완전 라이더네요 탈까요? 네 타시죠 오 저는 발을 여기다 올려도 되나요? 네 거기 올리면 돼요 네 와 소리 아 이쁘다 뒤집어갔다 와 아 이쁘다 뒤집어갔다 와 아 맞네 여기 시차가 걸어가는거네요 트레이킹이네 아 이쁘다 뒤집어갔다 와 아 이쁘다 근데 발목이 너무 아파요 아 고생했어요 형님 와 머리 뭐야 하하 아 근데 엉덩이 아프다 확실히 코 깡막혔고 지금 코 맹맹이 소리에 아 저인가보다 저 강 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형님 여기 트레이킹하는 시간이 8시간짜리 트레이킹이 있고 1시간짜리 2시간짜리 5시간짜리 아 이게 트레이킹 시간이 있네요 저희는 지금 시간이 1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 앞에서만 구경하고 1시간 채우고 나가죠 아 근데 좀 높게 올라왔다고 좀 춥다 확실히 완전 계곡이네 아 진짜 예쁘다 절경 절경 원래는 이쪽 길을 따라가지고 저 안쪽 숙소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늦게 왔잖아요 오늘 5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19시간 버스 타고 밤새서 왔는데 이정도면 또 봐줘야죠 저 앞까지 한번 가볼까 저기까지는 갈만 할 것 같은데 말타시계요? 아 진짜요? 1시간이면은 왔다갔다 비가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얼만데요? 원래 1000인데 500까지는 해줄 것 같긴 한데 500에 할까요? 그럴까요? 500 500 500 500 좋은 가격이다 이제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간 오케이 오케이 바이 괜찮으세요? 저 괜찮아요 왔으면 뭐라도 하는 게 낫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그냥 가는 것보다는 우펄 뷰 포인트 뷰 포인트 뷰 포인트 뷰 포인트 이게 조그맣다 갑자기 말까지 타게 됐네 안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형님 저는 굿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협상이었어요 생각해보면 1시간 타는 것도 500이면 한 8천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말 1시간 타려면 진짜 비싼 거 아시죠? 제주도에서 말 타고 심지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 경치 예쁘다 이쪽 경치 예쁜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야? 관리가 안 되긴 하나보다 밑에 쓰레기봐 쓰레기 천지다 쓰레기 천지 갑자기 바닥에서 책을 줍더니 가이드북 보여주는데? 디스컬 웰리 트라타쿠티 글레셜 트라타쿠티 글레셜 아 빙하가 아니라 그냥 산에 있는 설산 말하는 거네 아 아스타베리 트라타쿠티 글레셜 트라타쿠티 글레셜 아스타베리 플로버베리 샬리강가 네 뷰포인 아 오케이 아 뷰포인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 숲에서 길을 잃었다는 봤거든요? 한 두세 시간 들어가면 못 찾겠는데요? 아니 갑자기 여기 동굴이 여기 하나 만들었죠? 네이처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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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게 다 있다 뷰포인트 뷰포인트 트라타쿠티 뷰포인트 뷰포인트 드디어 뷰포인트 왔습니다 혹시 그 음악이 나오고 있나요? 둥두둥둥 하면서 우와 너무 예쁘다 와 절벽이 절벽 조심해야돼 와 근데 앞에 뷰 봐 미쳤다 살짝 안개가 낀게 몽환적이고 이쁘네요 이쪽 지역 너무 좋은거 같아요 좋은거 같은게 아니라 좋습니다 춥네 춥긴 춥다 패딩 좀 챙겨올걸 이따가 집 가는 길이 되게 추울 것 같아 배고파 가야겠다 구경했으니까 오래 있고 싶은데 추워서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좀 시렵고 또 내려가면 해 지고 오토바이 타고 또 한 시간 반을 가야 되니까 일찌람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못 잊는게 아쉽네요 다음에는 더 일찍 와가지고 저 설산 뭐 아까 삐끼빡까빡까 하는 그 빙하도 한번 보러 가도록 하고 내려갑시다 또 올라왔으면 내려가야죠 슈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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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달라고 돈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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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이 먹을 돈 달라고 저는 뚝뚝이나 이제 뭐 믹샤같은거 타면은 괜찮으면은 잘해주시면은 맞아요 보통 짜이 많이 사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 사주는건 뭐 그것도 치는데 돈으로 달라고 하니까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놀았으니까 한시간 진짜 알차게 놀았다 혼물찌찌라면서 야 쓰레기를 다 태우고 있네 이렇게 어우 손이 시려 뭐라고? 짜이 드실래요? 어 짜이 인도가서 짜이만 엄청 먹는다 아 맛있네 오 좀 다른 짜이다 생강 좀 섞인거 같은데요 소는 안먹는데 소유는 먹네요 우유 유제품 되게 유명해요 아 이 사람들은 소 먹을거에요 아마 무슬림들은 아 무슬림들은 먹는구나 하긴 이집트는 소는 먹는데 돼지를 안먹잖아요 그쵸 이쪽 무슬림은 그래도 소를 먹고 또 돼지를 안먹나 주머니에 쿠폰 휴지 하하하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아유 가보시죠 형님 또 자 이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형님은 씻고 계시고 저는 이제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 하려고 이 영상을 켰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길게 타본게 거의 처음인거 같아요 살면서 이 뒷자리가 앞자리보다 힘들다고 형님이 계속 괜찮냐고 물어보던데 와 꼬리뼈가 너무 아픈거에요 엉덩이 뼈랑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팝팝팝 말카스타고 재밌게 보고 온거 같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자고 일어나서 형님이 이제 오늘 새벽에 가시거든요 지금 제가 있는 달 레이크에서 보트를 한번 타볼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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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